보라이 이리와 보라 오리오리 오리 알았어 야 깨끗해졌어? 어차피 드럽더니 아 알았어 오리 오리 오리오리 오리 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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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왜 풀어줘도 이렇게 빨리 왔어 보라야 좀 인자 같이 들어가 보자 이제 신발 풀어놔도 되겠다 오늘만 지나면 다녀왔어요 자자네.. 자네 들어갈래? 아이고 일어났다 우리 리타 일어났네 탄주 탄주 봐봐 탄주 탄주 좀 보자 아이씨 컴퓨터 뭐 보이지가 너 아이씨 족발 삶은거 손질 해야되겠네 뭐라왔어? 너희들 다 들어왔어? 젖 먹여 젖 불었다 엄마 젖 냄새난다 자 또 먹으러 가자 얼른 먹고 또 계린이집 가야지 탄야 너가 그렇게 앉으면 길게 앉아야되는데 나는 얘 누구야? 진주같은데? 나는 사자다 보라 보라 뭐해 거기서 자 깜짝 놀off 자 우리 눈뜬 단비 단비야 단비는 어떻 눈뜬을 땜은 시카먹는 것들끼리 몰라서 살고 한국 assd끼리 몰라서 살고 아 얘 단주였구나 뭐해 니들 설아야 설아 뭐해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밖에도 많잖아 남의 떡이 커 보이나 이는 올라가서 자는거 좋아해 올라타 보자는거 다 자네 이것들 재미없잖아 다 자면 시작됐다 자 아침식사 식사 시작 나랑 가장 강하고 멋진 개가 된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담비야 오늘 담비가 늦잠을 자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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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비야 아이고 아이고 자 리타 선수 늦게 출발하셨군요 위에서 와 단주는 딱 자리 잡으면 바위 같애 쟤는 얘가 단주 거든요 제일 크네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어 리타 결국에 파고들었는데 한 자리 차지하나 차지한거 같으네 야 담비야 제일 조그만 녀석 아이고 저거 깨워야지 저거 담비야 밥먹자 담비야 밥먹자 담비야 밥먹자 담비야 밥먹자 담비 얼굴 한번 보여줘 얼굴 한번 보여줘 담비 눈떠어 보동보동 보동보동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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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어먹어 이야 집밥 놓칠 뻔했네 보라왔다가 슬쩍 또 나가네 저기 아직 알바하는데 인마 누군이죠 밖으로 핥뜬거 어리야 줬잖아 밖에 단이 한번 더 돌아 놓어 단이 한번 더 돌아 놓어 뒤집어 줘 오 담비 파고든다 어떡하니 위에 조국지가 다섯개밖에 없는지 여섯마리가 저렇게 얘 뭐니 얘 뒤집어지네 얘 누구니 너 그래온가 단이야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뒤집어 줘 이렇게 더 어리야 밖에 사료 있어 똑같은거 역시 맛있나보다 레오도 눈을 살짝 떴어요 레오도 눈을 살짝 떴어요 그쵸 레오도 눈을 떴네요 오늘 응 레오야 목 좀 보자 응 응 레오 들어간다 레오 들어간다 레오 납시요 들어간다 보라왔어 보라야 왜 보라야 이리와 보라야 이리와 응 보라 왜왔어 우리 보라 왜 궁금해 미쳐하죠 그냥 응 어리 우리도 궁금해 미쳐 하죠 다 먹었으니 놀아야지 요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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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웃어 웃어봐 요리타 야 이제 귀때기도 서갖고 귀가 뚫렸어 요리아 요리 한번 볼래? 요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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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은 뭐야 얘기할라 그러는데 귀가 좀 막히거든 아이 이제 귀가 다 뚫렸다 이 실로는 다 떴어 이것들 눈 감고 있는거야 모른척 이야 잠깐만 보여드려야 돼 저기 개별 통보 한대 보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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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가 또 들어갔나 보다 저거 보라야 보라야 다니는 보라야 개별 통보 한대 가있어 젖도 안 먹고 있구나 이 늦게 일어나더니 늦게만 먹네 야야야야야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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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일어났어 가 얼른 가 가 보라 가 나가 아 저기 뭐 있나 보다 꺼내야지 자 우리 이제 담비도 왔다 좀 보여줘 얼굴 좀 얼굴 좀 보여줘 아이고 담비 아이고 우리 이렇게 작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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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뜬것들 둘이 같이 여행 다니는구만 여기저기 미타 거기 왜가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자 놀아 난 좀 다 출근해 자, 오늘도 놀고 있어. 갔다올게.